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의 메뉴는 뱅뱅! 뱅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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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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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이건 진짜 맛있네요 제가 양념을 먹었을 때 정말 맛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되게 맛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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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아까 말 초콜릿을 만들어서 그때는 어떤거예요? 이번엔 뱅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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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달콤달콤 한번 먹어볼까... 새콤달콤달콤 제작지널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오징어 한입에 넣어먹는 게 너무 좋아요 이번엔, 한입에 넣어서 먹어볼게요 이번엔 매콤한 식감이에요 이번엔 매콤한 식감이에요 매콤한 식감은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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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 랍스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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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번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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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나 뱅뱅 뱅 뱅 뱅 뱅 설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